여러분 열심히 날개짓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이렇게 우리에게 불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태워 하늘을 날아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믿으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떠났던 믿음의 자리, 소금의 자리, 빛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믿음이 없으니 고된 수고도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으니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우리가 오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소금의 삶으로 빛의 삶으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란 간절히 세마 부르며 계신 곳에서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부르시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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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 부르며 주여 주여